아 뜨거워 아 뜨거워 찜칼 직화 만두 반성 내가 좋아하는 닭이다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이 자평랑 한번만 좋아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었어 이런가? 못 가셔봐 진짜 맛있어 오우 진짜 맛있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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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야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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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아매 너무 사람 많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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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인데 이렇게 살아 오우 이 시각 오우 네 오우 ㅇㅇ 여기 어묵 너 어디가냐 먹자인 네, 이거 어때? 어떻게 이따기지? 네, 네, 네 네, 네 새우니까 아까 키우고 있어 아무 아무것도 있어도 좋지 굴고 있을게 드세요 하소, 따뜻한데 바다가 주변 안은 따뜻하게 역시 시상에서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시상에서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시상에서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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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에서 먹거리가 빠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기하는 낙지 대기하는 낙지 비쥬얼 소스 청양고기 당면은 수박 우리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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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더 싸보이네. 저걸 샀었어야 된다고. 저기도 있네. 저게 더 맛있어. 아유 참. 하루 12분. 하루 12분 더 일하고 싶었어. ayan 결정리. 입에서 dribble. 6분 30분. 8분 30분. 45분. announce. 워싱터리. 같이 overhe 오면 되는 것 같아. 아직 먼지 뭐였냐면. 더 upper 10분. 뼘는 꽉 더위. 더X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워크숍이 있는 강원도 고성의 포유리조트입니다. 저희 강릉뷰티협동조합에서 이어테라피를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사님들입니다. 귀에 환자들과 이런 것들이 태아의 모습과 꺾어내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경우도입니다. 너무 무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